다음에 청주시는 좀 들어가시죠 참관인으로. 왜 그렇게 참관인은 그렇게 초점을 안 합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영동부터 더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랬어요. 내를 안 넣으면 우리 조소하시라도 넣어라. 그래도 조소하시만 넣으면 도처를 안 넣었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몇 분 드릴 테니까 대국민 호소문을 한번 발표하시죠. 내가 지금 18년간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쌓아왔는데 내가 참 풍찬노숙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대법관을 다루려면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책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낼 수가 있는데 조재연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성천 지금 위원장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국민 선언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참전해야 되는가. 저는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법과 규정을 원칙을 잘 지켰고 더구나 감사원 감사에도 저는 전혀 지적이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하게 된 것은 저 성격상 나쁜 것을 볼 수 없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추대를 해간 노조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은 성실히 근무하다가 부정선거를 봤습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저는 뭡니까 일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저 눈에 확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부정을 보고 항의를 하고 이거는 안 된다 내부에서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해서는 안 된다. 꼭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선관위 내부 선거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무총장 상위원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체득화가 돼가지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참관위원으로 갔으면 감각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조대현 대법관이 이기겠습니까 감당을 못 하죠. 소나기로 질문을 하고 소나기로 퍼대하고 소나기로 논리와 법 이론에서 되면 지가 대법관 우 대법관이라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을 들어가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해주려고 온 거한테 전화를 하고 그것도 2주 전에 미리 전에 전화를 하고 다 했는데 온 거들이 반응이 선거 무효소송의 쟁점도 모르고 무효사유도 모르고 재판을 걸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놀랐고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서 잘 해드렸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그 척근의 사람들하고 전화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관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안 넣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저에 대해서 무수한 압박을 넣었겠죠. 그 놈을 넣으면 네 망한다. 그 놈이 어떤 놈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고 그 놈은 주사파 다 했는데 주사파 놈은 그건 못 믿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원고들이 안 서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가슴이 스릴 거예요. 스려야 됩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멋선 변호사로 들어가 참관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늘 대안거라도 검찰총장이라도 알고 들어가야 이기는 것이지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법고시를 했으니까 나는 기본 실력이 이 정도 있어 하고 들어갔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인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건배했는 선관위 위원장들이 변호사로 나가가지고 전개로 나갔습니다. 후보자로 출마를 했습니다. 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위원장님이 왜 전화를 해요 하면 나 선거법 몰라. 선관위 위원장 할 때 뭐 했어요 하면 아 이런 폼으로 앉았을 때 어찌 그거를 다 알아 저한테 다 물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에는 그런 사법고시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덜넘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어린애들 찾을 수준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무슨 너무 재검은 합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투표공지 보고 이거 문제 있어 그다음에 만약에 선관위 직원이 옆에 자꾸 따라다니고 하면 재판장한테 딱 해가지고 이 사람 퇴장식이세요. 개포 창간 방해합니다. 빨리 퇴장식이세요. 그러면 대법관이 1차 경고합니다. 3차 경고하면 당신 퇴장식입니다. 딱 이랍니다. 그러면 내로부터 1.5m 이격식 해주세요. 그 이상 들어오면 퇴장식이세요. 알았어요. 딱 하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딱 두 분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퇴장식이세요. 딱 그렇게 퇴장식이면 됩니다. 왜 그런 권리를 못 찾아먹나 그 말이지요.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이 풀이 팍 죽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검장 분위기이면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리드하는 거야. 리드해가지고 대법관도 보면 자기가 다치기 싫거든요. 아 저놈 잘못 상당했다다. 내가 엄청 다치겠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법관들 성격이 있어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중앙선관위 직원이 의의하면 아 그 이해 없어. 원고는 입증할 책임이 있어. 하세요. 하세요. 그러고 재검은 뭔넘은 검수를 합니까 그런 재검이 어디였어요. 판례를 보세요. 그런 재검이 어디였어요. 재검은 현장에서 적시 보고 다 끝나는 것이다. 전문가 불러 간단한 거 딱 불러가지고 딱 해. 금방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수하님도 들어가고 이제 전문가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못 찾아 먹고 지금 뒤죽박죽대가 그 대법관이 위조 변조하도록 그런 거 했는 거예요. 만나고 배추동이 투표제를 그 현장에서 인쇄다 하고 확인하고 끝나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검정본의가 결국은 뭡니까 조재은이하고 천 대업이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놈들은 의해보면 사기친 거예요. 지금 내 방송 듣고 있는 변호사들 하면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요. 당신들 실패했어. 내가 똑바로 이야기할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투표지 재검할 원고님들은 저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진실의 소리라니 저는 18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오직 제 사리사적을 차린 것이 아니고 워낙 말도 안 되는 부정성을 저질러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결국은 가슴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말을 하는 것을 한번 속은 잠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 이제 다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원고들이 못 알아차리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지난해 한성천 위원장을 딱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그야말로 현장 지식에 가장 정통한 분이시구나. 나는 반드시 원고 측이나 원고 측 배노인단에서 한성전시를 모시고 참관인으로 아마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2002년도에 그런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신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다지 능력이 특조라지 않은 사람을 잘 구성해서 팀을 잘 만든 다음에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재근표를 임하시는 원고나 또 원고 측 배노인단 분들은 정말 현장 지식에 정통한 분을 투입해가지고 히딩크처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에이스급들을 다 전진 배치시켜야 승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박사님 이거는 4명만 들어가도 됩니다. 나머지 울타리로 변호사들이 보고 있고 변호사 1명 전문가 3명만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강국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일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에이스급을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그래야 일당 만 일당 천 일당 백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특별하게 오해나 이런 게 없으시길 바라고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나라가 백적간두에 서 있는데 이 나라가 백적간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정파를 따지거나 출신 성분을 따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에이스급을 선택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야당의 그런 유력 후보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것은 나라가 지금 백적간두에 서 있는데 니가 되고 지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정말 다음번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윤곽흠 후보의 그런 부분에는 꼭 한성천 씨를 투입해가지고 좀 야승이 있는 그리고 현장에 정통한 분을 투입해가지고 일당만 일당 백만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재검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슈아님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또 그 다음 단계 시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재검표 현장에서 감정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감정은 다음에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황당하게도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성관위가 유리한 것은 감정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위가 불리한 부분은 절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감정이 있는데 왜 지금 감정을 하냐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이 스스로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감정을 했습니다. 왜냐 거기 보시면 도장이 이렇게 찍히면 무효다 이렇게 찍히면 무효다 이런 것들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감정을 하는 그 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인쇄불량에 대한 것도 본인이 10장 이상 들어오면 이건 10장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받는다든지 본인이 봐서 이거는 그냥 유효표로 돌려라는 식으로 본인이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재검표 날 감정을 대법관이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게 중복이지만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백장이든 다 이걸 무효로 돌리면서 감정대상물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고 오전에 촬영허가를 받을 때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자세로 똑같이 밀어붙였다면 분명히 그것도 많이 허용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한성천 위원장 같으신 분이 들어가면 그런 변호사들의 그런 부분을 더 세게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박주연 대표 변호사가 어둔 낸 촬영도 보면 법 조문을 가지고 많이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어딨냐?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덜식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감정이라고 하는데 뇌가 하면 감정이 아닌 거고요. 원고측이 하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의 잣대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쇄불량인 것이 한 천장 수천장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인쇄불량이 만장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언론에 분명히 나갑니다. 아니 저기 영등포 올해 재검표를 했는데 이게 그 불량이 되어서 재감정 대상으로 되는 이 투표지가 만장이 나왔다. 이거는 분명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슈화가 됩니다. 그걸 한사코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10장을 지금 감정한다 아닙니까. 실제 남아있는 투표수는 실제 해야 될 투표수는 만장인데 그걸 부분 추출해가지고 10장만 한다. 이렇게 변론조서에 다 남겨야 돼요. 10장을. 그리고 10장이 프린트다 이래 나오면 좋다. 나머지 다 보자. 딱 더 가는 게 나머지 다 보자. 터치하지 마라. 나머지도 빨리 그런데 감정조서 자체를 다 왜곡 축소하는 것이 이미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법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수고얼도 마찬가지로 감정조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 무효다. 무효 처리라는 의견 쓰러내면서 무효 이유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너희 대법관 자체가 이거 재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대표 창간인들 활동을 내가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창간인들 이렇게 주장해 나가면서 이거 빠진 거 잘못됐는 거 이거다. 그러고 너희 계산하는 수치 숫자 계산하는 거 이것도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알아차리겠냐. 짝짝짝 하고 그러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 다 빠져가 있다. 빠진 거 이거 전 다 보완해라. 해가지고 보완 요구를 하면 반드시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 검정조선은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그 검증한 상황의 사실의 기록입니다. 서로 오고 하는 말을 저다 기록합니다. 사실 기록. 그러니까 검증장에서 입을 잡고 막으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간인 활동을 뭡니까 방해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창간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런 것인데 그거 입을 여는데 대법관이 자꾸 제재하면 딱 손들어 대법관이 지금 뭐하냐 우리는 활동 포장에 자유가 있어. 땅이 뭐야 우리 자유를 권한이 어디 있어. 왜 이래 이렇게 나가야 되네. 그러면 뭐요. 어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고 건보이지 하면서 막 박아야 된다니까 변호사들 그런 사람 없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찾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제대로 한번 모시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조슈아님이 최후 변론을 좀 하시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짧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 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최후 변론이라고 할 그 시간 동안에 짧게 이제 마무리를 전체 이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한성천 전 위원장님이 막 이제 얘기할 때마다 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너무 답답하시니까 중간중간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쭉 한번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물들의 수를 자꾸 줄인다. 그 이유는 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물을 또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파란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해가지고 이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봉인도 잘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봉인을 뜯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감정물을 지금 바꿔치셨다는 의혹들이 아주 강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장이면 2차로 또 위조한 바꿔치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장 정도면 선관위가 다 빼돌려가지고 이걸 뭐 자세히 보고 또 스캔해가지고 인쇄된 것이지만 앱손 프린트에서 나온 것처럼 다 위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이 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 부분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 분입니다. 봉인입니다. 봉인. 봉인이 끝나고 나서도 봉인을 좀 한 모양인데요. 이걸 뜯었을 때 봉인도 마찬가지고 닫았을 때도 봉인도 마찬가지고 너무 좀 대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뜯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을 때도 사실은 예전에 증거보존 절차를 들어감에 있어서 마지막의 절차로 봉인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 재검표가 끝나고 나서 이걸 이 함들을 일부는 또 보관하겠지만 나머지는 선관위로 보낼 텐데 그래도 봉인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봉인이 결국은 도장 하나 찍는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도장만 확보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기준에서의 최소의 요건은 서명과 날인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거 진짜 제가 돌맞을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고 측도요 원고 측도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고도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매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저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말 이 부정선거로서 우리에게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의심해야 됩니다. 최소한 두세 명이 원고 측도 서명과 날인을 다 각자 해야 됩니다. 어떤 한 변호사가 단독으로 들어가서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하고 그 위에 추가로 테이핑도 또 하시고요. 이걸 또 추가 테이핑에다가 사진을 촬영하되 사진도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사진이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사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측에서도 사진 촬영을 했고요. 우리도 우리 변호사 빨리 불러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사진 촬영을 안 할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마지막 지쳤을 겁니다. 변호사님들이 그 장시간 재건파하니까 지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봉인하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마지막 그 봉인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정말 추가의 위조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완벽한 방식으로 봉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성관이와 대법원이 진행하는 그 방향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성관이가 이 자기네들이 위조한 이 증거가 원래는 수만장입니다. 4만장, 5만장 이 4만장 물론 당일도 만약에 위조했다면 10만장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 10만장에서 재건표 날이 지나면 자기네들이 이제 위조를 감춘 그 가짜 인쇄했다는 것을 감춰야 하는 그 분량이 수만장에서 몇십장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관이와 대법원이 한 일은 뭐냐 재건표날 한 일은 뭐냐 수만장의 이 가짜 불법 투표용지들을 해명을 해야 되는 일에서 수십장으로 줄어버리는 한결 짐을 더는 그런 그 그 그 절차를 진행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보는 재건표의 이 성관위와 이 대법원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여서 뭘 하느냐 이 적은 수십장을 한 번 더 위조화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자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배추님 투표용지 봉인도 안 하고 덜렁 갖다 주고 딱 봐도 이걸 위조화한 걸 또 한 번 또 위조화한 건 앱슨 프로도로 가짜로 또 위조한 걸 보여줬다는 거 이것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올해에서는 수만 장을 이미 바꿔치기를 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관례 사전 오류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꿔치기를 하는데 바꿔치기를 할 때도 자기네들이 용이한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재건 표정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이거는 아까 아까 봤던 거잖아 똑같은 분량이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라고 바꾸를 매기는 거 이게 바로 선관위가 2차적인 감정 대상물도 조작을 하기가 용이하게 만드는 거다. 지금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영등포 올 제가 이제 솔직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인천연수굴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연수굴은 감정을 못합니다. 인천연수굴은 그냥 검찰에 고소나 하고요. 고소에 고소할 때 증거 대상물로 감정 대상물이 선거 무효의 감정 대상물이 아니라 선관위의 증거 법원이 협조한 선관위의 증거 조작에 증거 조작의 증거 물로 낼 뿐이고요. 감정 대상물로는 이미 훼손이 끝난 겁니다. 인천연수굴은 끝났다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영동포 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재봉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든지 꼼꼼하게 추가 이중봉인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입니다만 재판이 어렵습니다. 지금 재판이 잘 어렵습니다만 저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변호사님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무효 소송은요. 예전에 4.19 그리고 3.15 부정선거 4.19의 의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도 재판으로 결정이 나서 뒤집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으로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고 거의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는 걸 우리는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국민들이 이긴다는 것이 꼭 재판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여기 전달을 해주시고 주변에 설득도 하시고 증거들도 제안도 하시고 집회에도 좀 나오시고 1인 시위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재판이 이기면 좋은 거지만 재판에 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재판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확실한 증거들인데 재판을 진다고 이런 불합리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고 검찰이 고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또 싸워나가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언론에도 제보도 하시고요. 언론에 압박도 하시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싸우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국민의 승리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요. 팔짱만 팔짱만 이렇게 끼고요. 아이고 그렇지 변호사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라. 화이팅. 공박사님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조수연님 제발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단 조금의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국민들의 승리가 되고 국민들이 이 선거를 똑바로 잡는 정말 국민의 승리의 장이 되고 국민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사실은 연수구얼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까 가능성이 너무 강력한 게 아니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오해하고 계신데 연수구얼은 법원에서 투표지를 다시 봉함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뭡니까 이미 그 투표지를 조작했으니까 대법원을 같이 고발하면서 연수구얼에 있는 투표용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법원 조대원을 고발하면서 그 증거 지금 그 인천에 보관해 인천선관위에 보관해 놓은 관외사전투표 네. 그 투표용기를 빨리 영장 청구해가지고 수거해 와가지고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하면 끝납니다. 수사하면 그 인쇄 여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민경욱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유리한 곳이 올라섭니다. 이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 양산어른 제가 연수구얼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영등포 어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창간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법원에서 또 봉암을 뜯고 들어가가지고 조작을 해놨다. 이거 당연히 저거 뭡니까 봉암 뜯은 게 돼서 법원 직원 책임자한테 고소를 하면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영등포 성관이 투표용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해가지고 물건을 검찰에 가져가가지고 또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 어디에서 불거지느냐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가면 전산으로 오가는 데이터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 사전투표 선거인을 또 검찰이 대조해봅니다. 검찰이 원고 피고 참가인 참가하려는 거 검찰이 개조를 하면 또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지금 검찰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에 있는 박용찬 후보도 그리 실망할 거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하셔야 되고 그리고 봉암 부분에 대해서 재검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고 다 했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검증조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고소거발회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개표 참가님 방해 아니 참가님 방해한 친구 그것도 다 넣어가서 고소고발 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박용찬 후보님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영등포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고소고발을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단체가 개입되고 많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권리를 찾으세요. 찾으시고 양산도 인천연수국을 그 경우를 보고 거기도 권리를 찾으세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검은 부정선거 쟁점에 2분의 1개밖에 안 됩니다. 9개 반이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빨리 대부분의 압박을 해서 병합 심리를 하자 한꺼번에 하자 해가지고 압박을 내가 하시면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방송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가 딱 해가 하면서 하면 국민 소송이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또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시는 거 재미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원고 여러분들도 가슴이 무겁지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게임을 한번 즐깁시다. 이깁니다.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저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정거가 맥악하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정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들은 항상 단결해서 후원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검찰까지 도원되고 법원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4.19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을 해야 이 나라가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민주주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하시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알려서 전 국민이 한 통이 되면 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중에서 2천 5백만이 한 통씩이 되면 금방 재판 끝나고요. 국회에서 입법해 주고요. 검찰에서 스스로 나와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단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언을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가졌던 인터뷰 방송 가운데 가장 긴 시간 한 2시간 30분 정도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도는 조금 이 땅에서 의식이 있는 분들 같으면 4.15 총선에서 한 300만 표 이상 최소 300만 표 이상 정도에 만들어진 그런 투표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숱한 그런 방해를 뚫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재검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쪽 그러니까 선관위 측이나 대법원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쫓기는 입장인 것 사실입니다. 워낙 많은 그런 부정을 저질렀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급기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관과 직속부하인 대법원의 사무관이 소위 봉인이 완전히 해제된 그런 투표지의 배추닙 투표지의 갑자를 원고책에 제공하는 그런 치명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부정선거와 별도로 우리 헌정역사상 대법관이 정거물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조재현 대법관과 직속부하인 홍 사무관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저는 반드시 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 정황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거의 막 가는 데까지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왜 막 갔느냐 초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조슈아님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뚫고 그것조차도 또 다시 조작된 투표지로 갈아채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포착되기 시작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양산울 같은 경우는 19장 수만 장의 부정투표지 가운데 줄이고 줄여가지고 조재현 씨가 19장을 소위 감정목적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조작될 겁니다. 이미 조작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배추닙 투표지 가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3차에 걸친 재검표 과정에서 확보된 감정목적물은 모두 다 조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감정이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검표는 현장에서 소위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발견되면 그냥 인쇄된 사전투표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게 해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가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악과의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고 언론이 침묵하고 야당의 유력후보 세 분마저도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번이 한국에서 선거부정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밝혀서 나라를 정상계도에 올릴 수가 없으면 그러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잔이냐 우냐 친녀냐 친녀냐 이런 게 관계없이 아이들 세대를 한 번 더 깊게 숙고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식 세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냐 우리 선대가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체제가 변질돼가지고 자식들이 베네수엘라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 권력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권력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은 폭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악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권법이 개정됩니다. 그 부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이 방송을 하시는 세 사람이 부정선거가 밝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해서 특별하게 무슨 이득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도덕적 책무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만 생각해보면 야당의 유력 세분 후보가 입을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을 열게 되면 세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척 그 인간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법의 세계에 살았던 홍준표라는 인간과 최재형이라는 인간과 최재형이라는 것은 대전의 대전 선거구의 선관위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 세 사람이 다 법조인입니다. 유일하게 황교한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 절대로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선거결과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선거가 실시합니다. 저와 동년배인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를 보면 지위가 뭐냐 서울법대가 뭐냐 많이 배우면 뭐하냐 친구를 등에 얻고 다니시면 뭐하냐 당신들이 세 명만 그냥 목소리를 내고 나서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당신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입을 담으냐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이 거대한 불의에 대해서